주식 투자의 세계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삼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 예약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새 학기, 봄 학기의 교수님, 염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염승원 교수님 뭐 감옥이 뭡니까? 주식 투자 개론입니까? 그렇죠, 거의 개론인 거 그냥 개론이잖아, 개론 입문 그런데 이거 안 배우고는 주식 투자하면 안 된다는 거죠? 배워야죠 원래 경제학 개론을 배워야 미시 거시를 배우는 거야 화폐구민군도 배우고 개론, 기본 수업을 오늘부터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2시부터 여러분 강의를 보실 수 있으니까요 같이 좀 동참하셔서 수강 신청 안 하신 분들 빨리빨리 하세요 빈자리 얼마 안 남았다고 자리가 얼마 없습니다 온라인이니까 빈자리 많습니다 자, 우리 염승원 부장님 오늘 그래도 다른 날보다는 지난주 특히 아주 우울했는데 오늘은 좀 분위기는 좋은 거죠? 굉장히 네, 오늘 분위기는 굉장히 좋은 상태고 미국 증시가 사실 이틀째 또 올랐잖아요, 모르고 어제 지난주에 우리나라 증시가 많이 빠졌던 이유가 사실 미국 나스닥 때문인데 나스닥이 3%나 급등했기 때문에 좋고 어제 또 아시아 증시가 다 좋았더라고요 그래서 중국 증시 오른 것도 좀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 요새 어쨌든 장중에는 중국 이슈가 너무 큰 영향을 주니까 한번 이슈 체크해서 중국 증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에 있었던 뉴스들 말씀드리면 일단 3월 첫 걸일에 중국과 홍공증시가 다 일단 급등을 했고 지난주에 5% 급락에 반등에 성공했고 주로 히토르 관련 철강, 반도체 이런 관련 기업들이 좀 올랐는데 특히 중국 히토르의 전례 없는 통제 의지를 좀 피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히토르 아마 수출 규제가 좀 나올 것 같아서 관련 기업들이 좀 상당히 크게 올랐고요 그리고 통신업종 같은 경우는 중국이 지금 계속 독점 산업으로 묶어놓은 건데 이거를 외자에 좀 개방하겠다는 가능성도 언론 보도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철강 업종에 대해서도 철강 생산량도 제한해버리겠다 그래서 중국 철강주가 급등했는데 아마 오늘 포스코나 현대제차 같은 국내 철강주도 아마 급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중국의 철강 생산량이 줄어들면 당연히 반사익을 얻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반도체 역시도 국가 차원에서 지원을 하겠다 요새 중국 반도체 이슈들이 좀 많긴 한데 반도체 칩 사업 발전을 위해서 일단 지원을 좀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언급을 했고요 미국도 지금 마찬가지 상황이죠 미국 정부에서 세제 혜택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일단 중국은 반도체 현실은 좋지 않습니다 주말에도 뉴스가 나왔지만 22조 원대 프로젝트가 일단 무산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우한 홍신 반도체 제조 HSMC가 일단 240명 전 임직원에게 회사 재가동 계획 없다고 저는 퇴사를 요구를 했고 240명? 네 240명 전 재원 의미도 없네요 반도체 회사가 240명 갖고 오래요 근데 여기에 들어간 돈이 22조가 들어갔어요 그동안 다 그동안 계속 나갔던 거죠 TSMC의 최고 기술자 장상이라는 사람이 여기에 처음에 CEO로 영입이 됐대요 됐다가 지금 SMIC로 이직이 됐는데 아무리 기술자를 모셔놔도 지금 돈도 투입을 했고 안 되는 거죠 지금 기술 개발 자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하지 말라고 그래요? 하지 말라고 그래요? 뭘 했라고 그래요? 하지 말라고 안 해요? 아니 한도 안 되는 게 있다는 건 인정해야지 그러니까 태양강 LCD 뭐 이런 건 다 됐잖아요 2차 전지도 하고 있고 근데 반도체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돈을 몇십조 해도 지금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은 일단 반도체는 크게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고 뉴스들 보셨겠지만 지난주에 한국 증시가 급나간 이유 중에 하나가 홍콩의 거래세 인지세 상향이잖아요 8월 1일부터 올릴 텐데 다행히 중국 본토는 올릴 계획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중국 본토 거래할 때는 그냥 그대로 유지되고 홍콩만 8월 1일부터 인상된다 그래서 가장 우려했던 게 중국이 거래세 올려버리면 어떡하나 이건데 이 부분은 좀 없어서 그래서 어제 중국 증시도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중국 이벤트는 오늘 좀 국내 증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 초반에 또 봐야 되겠지만요 일단 오늘 출발은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오늘 시간이 얼마 없어서 일정 좀 말씀드릴게요 표 한번 보여주시면 오늘 어제 발표됐죠 한국 2월 수출 데이터가 일평균 26.4% 그러니까 한 달 데이터로는 9% 증가했는데 조업 일수가 설 연휴 때문에 짧아서 일평균으로는 26.4%로 거의 역대급 상승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의 제조업 지표는 조금 안 좋게 나왔습니다 50.6으로 전월보다는 좀 감소했고 이게 오히려 악재는 아닌 게 왜냐하면 중국이 요새 유동성을 해소한다 이럴 수 있는데 지표가 안 나오면 조금 긴축 리스크가 줄어들 수도 있거든요 좋고 그다음에 오늘은 미국 추가 부양책을 상원에서 협상을 하게 되고 정부에서 오늘 4차 추경 예산안 발표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미국 베이지북 미국 연준에서 매년 8회 발간하는 미국 경제동향보고서니까 내일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고 내일 모레가 좀 중요합니다 중국 양해가 열리죠 정협,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열리게 되고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사우디가 감산 철회를 발표할 거라는 예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가에 부정적으로 작용할지 지켜보시고 그다음에 야당이죠 국민의힘이 서울 부산시장 후보 경선 결과를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여당은 결정이 됐죠 박용선 전 장관으로 3월 5일날은 미국의 2월 고용보고서 고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파열 의장이 자꾸 고용지표 얘기를 하니까 너무 잘 나오면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국 전인대 인민대표회의인데 중국 인민대표회의가 중국에서는 최고 권력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든 정책들이 많이 결정이 되니까 아마 3월 5일부터 시작되는 전인데 여기서 어떤 정책들이 나올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장이 곧 시작하겠네요 59분입니다 갭상승 나오는군요 74포인트 지금 하루는 급락, 하루는 급등 여기 그냥 반대로 의미하신 분들은 계좌가 진짜 아웃되고 수익 몇 번 당하면 계좌가 녹아내린다 그러죠 그러니까 완전 이게 급락할 때 사신 분 급등할 때 파신 분만 오히려 수익이 나고 아니면 차라리 가만히 계신 분이 더 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매매 안 하시고 어쨌든 지금 오늘 다시 한번 3,88, 아마 3,100성까지는 한번 다시 한번 도전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지난주에 급락을 했는데 931포인트, 17.27포인트 정도 갭상승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현재 예상가로는 역시 반도체가 정말 급등입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3% 오를 것 같고요 SK하이닉스가 5.6% 지금 갭상승이 예정되어 있고 LG화학도 지금 오랜만에 4% 아마 테슬라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차도 3% 그러니까 시가총액 1등부터 10등까지 거의 그냥 한 최소 2에서 3%씩은 다 일단 급등하는 것 같습니다 약간 이제 바이오인 삼성바이오랑 셀트리온이 조금 여기 계열 종목 장세가 된다더니 다시 이렇게 되면 그냥 배영주 장세가 되고 왜냐하면 지금 나스닥 증시에 우리 한국이 많이 연동되는 게 시가총액 1등부터 10등까지 보시면 다 성장주예요 경기 민감주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아마 나스닥 증시에 코스피가 많이 연동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강했던 경기 민감주는 대부분 다우 관련 기업들인데 시총액이 그렇게 크진 않으니까요 그러네 네이버 카카오도 3%대 장 시작했네요 장 이제 3087회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다 급등 출발했고요 보험주 하나만 빠졌네요 현대해상만 금리 빠지니까 금리가 좀 빠졌어 그래서 SK하이닉스가 5% 한국항공우주가 5% 그다음에 한온시스템이 한 3.8% 정도 올라서 대부분의 기업들은 지금 다 급등 출발한 상태고 네이버도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일본 제트홀딩스랑 통합한다고 하면서 3% 올랐고요 LG노텍, LG화학도 다 출발들이 양호합니다 또 현대차도 지금 한 2.5% 정도 반등해서 그러니까 대부분의 기업들은 민감주다 아니다 가릴 것 없이 대부분 올랐고 다만 좀 하락하는 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보험주나 금융주 좀 빠지고 있고요 한미약품이 좀 악재가 나왔더라고요 어제 오늘 새벽에 오락소리라는 신약 전이섬 유방암 치료제라고 하는데 이걸 FDA에 이미 신청을 해놨는데 이게 보안 요구 공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CRL 그래서 이게 승인 실패는 아니고 승인 보류한 거예요 그래서 문서라든가 아니면 임상을 더해라 약간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로 이게 승인 가능성이 늦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한미약품 주가에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약품이 오늘 8% 주가 좀 급락 출발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5% 정도 올랐고 코오롱 인더 신세계 신세계도 이제 유통업체인데 한 3% 정도 일단 반등세로 출발했고 화장품 회사인 코스맥스도 2.8% 그래서 코로나 피해주나 수혜지나 좀 가릴 것 없이 대부분 좀 오늘 견주하게 출발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닥에서는 오늘 실리콘 억스가 이제 반도체 관련 주자 한 5% 올랐고요 TCK도 이제 반도체 주로 세계적인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에 납품하는 회사죠 4% 정도 반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익 IPS가 한 4%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다 일제히 지금 급등한 상태고요 그 다음 게임 회사인 펄어비스가 한 3% 정도 올랐고 바이오 기업들도 오늘 좋습니다 뭐 엔지캠 생명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한 2.6% 정도 반등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은 거의 다 지금 반등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일단 좋을 것 같습니다 크게 하락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다시 지수로 좀 넘어와서 현재 코스피가 3,090포인트 지난주 목요일날 3,100선을 넘어섰는데 오늘 다시 한번 그 레벨을 좀 넘어설지 3,090이군요 넘어설지 한번 지켜보시고 지금 현재 지수는 2.6% 상승했습니다 진짜 완전 롤러코스트 장이네 하루에 2%에 3%씩 이런 장도 이게 다 갭으로 나와요 근데 아침에 갭으로 하락해서 아 그렇지 갭상승 갭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손 쓸 방법이 없는 거죠 사실상 이거는 그러니까 공포에 사신 분들만 수익나는 장세인 것 같아요 진짜 코스닥이 한 2% 정도 일단 반등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투자자별 종합은 역시 올라갔기 때문에 개인 투자들이 매도 출발했고요 외국인도 외국인이 근데 요즘에 완전히 영매매를 하고 있어요 오르는 날 사고 내리는 날은 주식을 굉장히 많이 던지거든요 근데 외국인들? 네 오늘 750억 사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지난주 금요일은 MSCI 리밸런시까지 좀 겹쳐가지고 그거 판을 어차피 팔자 나오기로 돼 있었던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종가에 좀 많이 더 던져버렸죠 사실 아니 근데 그날은 사실은 이제 그리고 내가 금요일 날인가 토요일 날 조간을 보니까 어느 신문에 뭐 사상 최대 매물 폭탄이 터졌다고 막 내관 막 터지는 글을 그려놨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 근데 뭐 숫자는 맞는데 아 좀 그렇더라고 막 이렇게 줄 이렇게 해가지고 있잖아 이렇게 까만 공으로 해서 막 팍팍 터지는 맛도 있잖아 내국인 최대 매물 폭탄 해가지고 아 근데 리밸런싱 그거는 좀 써주지 그러니까 그거 예고돼 있던 거거든요 어느 정도 사실은 최소 7천억 정도는 다행히 그날 종가에 급 나갈 줄 알았잖아요 다들 종가에 올라버렸어요 지수가 동시효과에 왜냐면 기관들이 다 받아버렸어요 웬일로 좀 기관 투자들이 조금 이제 물량 받아버렸습니다 오늘 이제 연기금이 뭐 이것도 뭐 끝까지는 봐야 되겠지만 439억 정도 지금 순매수라서 일단 출발은 좋은 것 같아요 일단 기관들이 오늘 매수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섹터 쪽으로는 오늘 그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이 역시 어제 그 테슬라 효과로 테슬라가 어제 6% 급등하다 보니까 오늘 국내 LG와 삼성 SDI가 무려 한 4에서 5%씩 좀 급등하고 있고 가상화폐 관련주도 좋은 상태고요 거기다 반도체 대표 기업들도 3에서 5%씩 다 오르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표 주도주죠 BBIG 섹터에서 반도체라든가 아니면 2차전지가 상승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인터넷 대표주까지 한 3% 이상씩 오르고 있기 때문에 뭐 이들 기업들이 좀 밀리지 않는다면 지수는 오늘 뭐 계속 좋을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경기 민감주도 좋고 다 올랐습니다 유일하게 지금 빠지는 섹터가 마이너스 0.1%인 항공주 항공주가 일부 조금 빠지고 있고 나머지 업종들은 거의 전업종 다 반등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은 뭐 특별하게 한두 업종은 아닌 것 같고 고르게 반등을 하고 있는 게 일단 특징적입니다 근데 어차피 이제 지수를 결정하는 거는 시가총액 탑10이니까 BBIG가 계속 좋은 흐름 보여줄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차가 2%대 후반대니까 지수가 그런 거 치고는 많이 오른 게 아니네요 많이 오른 건 아니죠 근데 사실 삼성전자가 랠리 해버리면 또 그 그늘이 가리죠 개인들 아마 상합니다 이런 분들도 나올 거예요 삼성전자가 오히려 지금 이렇게 안 갈 때가 오히려 매수하기는 좋은 위치인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지금 못 가는 이유가 1분기 실적 의료 때문이거든요 1분기 약간 실적이 계속 추정치가 다운되는데 문제는 이번에 오스팅 공장 셧다운까지 들어가 버렸잖아요 근데 그게 언제 가동될지 모르는데 계속 지금 적자 누적될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럴수록 주가는 눌려버릴 수가 있어요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차트를 이렇게 보니까 확실히 좀 다르긴 다르네 달라요 SK하이닉스는 추세에 딱 살면서 이렇게 쫙 가고 있어 근데 삼성전자는 왜냐하면 하이닉스는 요새 디램이 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 디램 가격이 순수업체니까 디램 내가 지난주인가 김용호 애널리스트하고 섭외권 때문에 전화를 했는데 그런 얘기를 잘 안 하는 분인데 SK하이닉스 때 막 이런 얘기를 아 그래요 맞아요 그날 그랬지 자 그러면 어떻게 이제 남은 또 준비되어 있는 내용 가볼까요 이슈 체크 두 번째로 이제 백신 접종이 왔다 백화점 사람들이 밀려온다 유통과 회복 기대감 뭐 여기 더 현대에 난리가 났더라고요 난리더라고요 저도 한번 가봤어요 어제 가셨어요? 어제 저는 이제 여기 운동하러 여의도 오니까 왔다가 파킹은 딴 데다 하고 한번 가봤거든 점심을 먹으러 한번 집사람을 갔다가 결국 나와서 그냥 다른 여의도를 근데 여의도가 변하더라 주말에 원래 사람이 없죠 원래 완전히 사냥한 동네인데 여의도가 변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벌벌하니까 아무튼 더 현대 효과도 좀 있고 어쨌든 이제 백신 접종도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지난주에 그래서 유통과 회복 기대감이 좀 높아지는 상황이고 또 홈쇼핑 전자상거래에서도 지금 이제 해외행 회복에 따른 기대감이 높다고 하는데 인터파크 투어 같은 경우는 베트남 여행 상품만 지금 아직 갈 수가 없는데도 벌써 100억 이상 매출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사람들은 지금 벌써 올해 가을 이후에 가 있는 것 같아요 이미 해외에 예약을 다 했다는 얘기 예약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굳이 벌써 하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이걸 갈망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관련해가지고 하나금융투자 박종대 연구원님이 이제 위클리 자료 내셨는데 1, 2월 달에 유통업체들 실적은 아마 양호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화점은 롯데가 한 6% 성장할 걸로 보이고 현대가 14% 신세계가 20% 정도 고신저한 것으로 일단 추정을 하셨고요 대형마트도 롯데 이마트 각각 한 4% 정도 성장할 걸로 추정을 했는데 왜냐하면 소비심리가 개선되고 있고 설 명절 기간 동안 고향 방문을 이제 많이 안 하게 되면서 선물세트 수요가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쇼핑하고 그리고 2월부터 이제 작년 2월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코로나19 좀 직격탄을 받기 시작했거든요 작년 2월부터 그래서 아마 기저효과도 좀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 3월은 더 좋겠죠 3월은 이제 코로나가 한참일 때니까 그래서 올해 1분기 아마 유통주들 기저효과 덕분으로도 아마 실적은 좀 좋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2021년 내수가 제일 좋을 수 있다고 적어주셨는데 왜냐하면 일단 코로나가 종식되는 2022년이나 23년보다 왜 더 긍정적이냐면 해외여행 수요가 올해는 크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올해 연말에 갈 수 있을지 몰라도 해외여행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해도 내년부터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는데 올해까지는 많이 못 가면 해외여행을 못 가는 수요가 국내 소비로 다 돌려버리거든요 소비는 살아나는데 해외여행 못 가고 그런데 해외여행 지급액이 연간 30조고요 항공요금까지 합치면 50조래요 그런데 1년에 국내 소매 판매 시장 규모가 360조 그럼 이 50조가 그냥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면 전체 소비 시장이 14%나 움직일 수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큰 규모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가 내수가 아마 제일 좋지 않을까 해외여행 소비를 올해 그냥 내수적으로 다 집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통주 쪽 굉장히 좋게 보시는 것 같아요 충분히 일리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백신 어느 정도 맞으면서 뭔가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분위기긴 한데 해외까지는 나갈 수 없는 상황 그래서 국내에서 뭔가를 써야 되는 상황 그리고 밸류에이션 상으로도 코스피 대비해서 유통이나 이런 쪽이 비싼 것도 아니고 아직까지는 소비도 좋고 그다음에 실적 개선도 본격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올해 내수업종 관심 있게 보자 그런 내용이니까 체크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하나금융투자의 김경민 연구원님이 오늘도 반도체 좋지만 2월 반도체 수출 적어주셨는데 역대 2월 반도체 수출 중에 2위를 기록할 정도로 굉장히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수출이 13.2% 정도 영업일수가 3일 부족한데도 13.2%가 늘어났어요 감안해도 13%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P와 Q가 같이 성장한다는 거죠 단가도 올라가고 그래서 굉장히 지금 슈퍼사이클 얘기 계속 나오는데 호황을 기록을 하고 있다고 적어주셨고 어쨌든 반도체 업종 반등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메리츠 증권의 김선우 연구원님 디렘 가격 적어주셨는데 32GB 서버 디렘 1월 고정거래가가 115달러에서 3.48%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현물 가격은 140달러 대에서 거래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19달러인데 고정거래가가 현물가가 140달러니까 아마 고정거래가는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현물이 먼저 튀면 고정거래가 수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그래서 계약 단가는 앞으로 더 올라갈 것 같고 중국 등에서 가격이 좀 폭등하고 있고 서버 디렘도 올라가고 있고 중국의 스마트폰 시장이 지금 역성장을 끝내고 올라가고 있어서 서버 디렘 쪽은 좀 상당히 좋고 모바일도 좋은데 다만 2월 달에 낸드 가격은 크게 변함은 없었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NH투자증권에서 3월 IT 전망을 해줬는데 일단 반도체 쪽에서는 2분기 고정거래 가격이 한 13%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했고 핸드세 스마트폰 쪽은 예상보다 수요 회복이 좀 빠를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중국 스마트폰 1월 출하량이 지금 94%나 급증을 했어요 1월 달에 그리고 갤럭시 S21과 애플 아이폰 12도 지금 판매도 여전히 좋기 때문에 스마트폰 쪽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2차전지도 요새 뭐 화재 사고 때문에 지금 굉장히 좀 분위기가 안 좋은 상황이긴 하지만 2차전지 아마 검사 장비 수요는 그래서 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안전성에 대한 얘기들은 변수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어쨌든 줄어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차전지 너무 염려하지 말자 이런 얘기고 마지막으로 디스플레이 쪽은 3월에 미니 LED TV가 아마 출시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OLED TV랑 경쟁을 할 것 같은데 아마 미니 LED TV가 지금 가격 메리트가 좀 있어서 OLED TV보다는 조금 유리하다는 식으로 적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뭐 애널리스트들마다 생각들은 다르니까 3월에 한번 출시되면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 전략이 많이 나왔습니다 3월 달이다 보니까 그거 몇 개만 소개해드리면 IBK 투자증권의 안소은 연구원님이 이제 급등락에서 확인한 잔존 리스크라는 제목으로 써주셨는데 1월 이후로 코스피가 좀 급등락하는 배경 중에 하나는 중국의 유동성이다 이렇게 좀 적어주셨고 왜냐하면 외국인 자금 유출입과 인민은행이 공개시장 조작이라고 채권을 매입했다 좀 조였다 풀었다 하잖아요 최근에 매일매일 그거에 따라서 유동성을 공급하는 날은 외국인이 주식을 사는 날이 많았대요 근데 유동성을 이렇게 좀 조이는 날은 외국인들이 파는 날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그랬냐고 좀 이렇게 검증을 해봤는데 과거에는 그런 적이 별로 없었대요 최근 들어와서 중국의 통화 긴축 스탠스에 따라서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고 나가고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커지고 있다 그 이유는 아마 국내 수출 비중이 중국에 의존한 비중이 좀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중국의 수요 위축이 경기와 이익에 미치는 하방 리스크가 커져서 아마 그런 게 아니냐 이렇게 좀 적어주셨고 실제로 베트남이 중국 긴축 우려가 부각된 이후 외국인 순매도가 가파라졌는데 인도는 중국 의존도가 되게 낮거든요 근데 인도에서는 중국 긴축과 관계없이 외국인이 계속 지금 사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중국의 긴축 이슈가 좀 계속 영향을 좀 줄 것 같고 다만 이제 이거는 노이즈 요인일 뿐이다 그러니까 추세를 변화시킬 요인은 아니다 이렇게 좀 적어주셨는데 일단은 왜냐하면 중국이 유동성을 그렇게 많이 공급한 적이 없어요 생각보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을 별로 안 했는데 회수할 것도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너무 염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또 그다음에 공격적인 긴축할 만큼 중국 경제가 과열된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이렇게 긴축을 나섰던 시기가 소비자 물가와 생산자 물가가 모두 5% 이상 상승했을 때 근데 이제 막 마이너스 구간에서 물가가 벗어나고 있거든요 이런 구간에서 중국이 긴축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그냥 노이즈로 생각을 하자 추세를 바꿀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뉴스만 몇 개 더 한두 개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이제 디렘 가격 아까 말씀해주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야후재팬하고 라인도 한번 언급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일본 최대 이커머스가 된다고 하는데 한 가지 재미있는 건 일본 침투율이 8%밖에 안 된대요 전자상거래 침투율이 8%니까 한국이 21%고 그래서 아마 일본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로 발돋움 하는데 일본이 한국만큼만 전자상거래 비중이 올라가도 네이버 입장에서 굉장히 좋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럴 수 있을까 한국만큼만 근데 이제 맞아요 일본은 현금만 쓰니까 현금 내라 부르니까 거든요 카드를 안 쓰더라고요 희한한 나라야 거기도 가겠죠 뭐 안 갈 수 있나 근데 이상하게 현금 맞으려고 캐시온니 딱 그러지 험 마츠 캐시온니 맞아요 아 참 절벽이야 아니 근데 그 일본이라고 뭐 전세계적인 흐름을 혼자 거부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시간이 오래 걸린다 생각보다는 시간이 많이 걸릴 거 같아요 가긴 가겠지만 좀 더디긴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국민연금의 주식매도 기사도 나와 있는데 뭐 24조 남았다고 하는데 꼭 이렇게 나온다는 건 아닌데 16.8% 맞추려면 일단은 이론적으로는 24조를 더 팔아야 된다고요? 네 더 팔아야 된다고 합니다 올해 총 36조를 팔아야 된대요 근데 이미 12조는 팔아놨어요 벌써 그래서 아직도 24조인데 현재 속도면 6월까지는 일단 팔아야 된다 뭐 그런 기사는 있는데 이제 그건 좀 극단적인 과정이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은데 분명한 건 어쨌든 지수가 오르면 당연히 기관들 입장 연기금 입장에서는 비중이 올라가니까 계속 팔겠네 매수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쿠팡이 이제 공모가 기준으로 공모가가 나왔더라고요 그 밴드가 나왔는데 공모가 기준으로는 최대 57조 원 정도 시가총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상보다는 좀 잘 나온 것 같아요 근데 공모가는 아직 결정은 안 됐는데 예상 시총은 한 57조 원까지는 가능하다 이런 기사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마지막으로 SK이노베이션이 그 이제 LG화학과 분쟁 관련해가지고 백악관에 좀 개입을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거부할 수도 있는 거라서 일단 미국 대통령한테 좀 뭔가 요청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합의 전에 또 어떤 뉴스들이 나올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뉴스까지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하나만 더 하셔야죠 요구를 안 했네 이거 증권사 리포트인데요 하나금 하세요 하고 싶은만큼 하세요 알겠습니다 업무장 원하는 거 다 하세요 왜냐하면 이제 어제 쉬는 날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자료가 좀 많아가지고요 하나금융투자의 이재선 시왕 담당하시는 분인데 3월 증시는 일단 이제 회복 기대감이 좀 필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을 해줬고요 금리 상승을 너무 두려워하지 말자 이렇게 좀 적어주셨는데 장기물 금리의 상승은 이제 경제 회복 사이클을 반영한다 이렇게 좀 나와 있고 실제로 2016년 이후 미국 제10년물하고 우리나라 코스피 영업이익 추정치가 거의 똑같이 움직였대요 10년물 금리가 오르면 한국도 영업이익이 올라가고 다만 일교차는 조심하자 왜냐하면 과거에 금리 텐트럼 그러니까 금리 발작 2013년도에 버넼키 의장이 한번 테이퍼링 한다고 그래가지고 한번 증시가 발작 일어난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비롯해서 신흥국이 9%나 폭락을 했거든요 그런 적이 있는데 그런 식의 뭐 어떤 이제 금리에 대한 좀 리스크 그러니까 정책 금리 올리겠다라는 그런 식의 뉘앙스가 나오면 위험하지만 파일 의장은 아직 그럴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말자 이런 뉘앙스고 그다음에 내수주 좀 잘 보자 수출주도 좋고 중국의 생산자 물가지수가 올라가니까 소재나 IT 업종 잘 보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박종대 연구원님 의견과 비슷해요 슬슬 담아볼까 내수주 왜냐하면 경제 정상화 속도가 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이익 상향 조정 가능성도 지금 높아진 상황이고 그다음에 코로나19 이후로 지금 수출주 대비해서 내수주의 주가 상승이 굉장히 더뎠거든요 사실은 최근에 올라가고 있지만 그래서 상승폭이 낮았던 내수주도 좀 관심 가져보자 운송, 호텔, 화장품 의료 이런 업종이 좀 유망하다 이렇게 3월 전략을 좀 적어주셨습니다 해외여행에 대한 시각은 내가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저도 해외여행이 언제쯤 자유화될까 그런데 우리의 기대보다는 조금 더 오래 걸릴 가능성이 있다 주말에 정부에서 일하는 친구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식약처라든지 식약청이죠 이런 데 스탠스가 되게 보수적이래요 정은경 청장인가 이런 분들 의사 출신들의 어떤 이런 백신에 대한 입장이나 이런 것들도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보수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일 자가격리 그런 제도가 과연 어느 정도 면역이 좀 생겼다고 해서 갑자기 없어질까 이런 생각이 만약 14일 저게 존치가 되면 갈 수가 있나 못 가죠 일주일 여행 갔다가 14일 스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기 하와이는 음성 판정 받으면 바로 입국 가능하대요 그렇게 허용을 했는데 문제는 하와이 가는 건 문제가 아닌데 와서 와서 이주 또 격리당해야 되니까 사실 쉽지 않죠 김 프로님 말씀대로 한국이 이주 격리 해제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그런 스탠스가 굉장히 보수적인 나라에 속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사흘 쉬고 우리 화요일에 다시 만나 뵌 우리 염승환 부장님 이제 우리 주식대학의 염승환 교수님이시기도 하죠 우리 염 교수님과 함께 오늘 아침 계장 상황부터 여러 이슈 체크들 뉴스들을 쭉 한번 둘러봤고요 내일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염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영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 예약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